비효가 선물이 준비했다! 빨리 까지 빨리! 이거 없네! 세 번째, 두 번째, 당구도 없고! 알쏭달쏭 당장 놀이! 얘들아! 다쳐버버! 아, 젠제!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손목시계잖아! 얼마 전에 갓나무 쥐 할아버지 앙종 거쳐드렸잖아. 그래서 고맙다고 손목시계 주셨어. 할아버지가 직접 자시던 거야. 멋지지, 멋지지. 우와, 좋겠다. 나도 손목시계 처음을 갖고 싶었는데. 나도, 나도. 근데, 젠제 지금 몇 시야? 어? 지금? 어! 음, 어디 보자.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너? 시계 못 보는구나?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에이구, 어디 봐. 6시 5분이네. 토토, 너 시계 보일 줄 알아? 당연하지. 작은 바늘이 시, 큰 바늘이 분이잖아. 우와, 토토 대단하다. 오, 그럼 나도 얼른 빨리 시계 보는 연습해야겠다. 오, 그래, 그래. 자, 작은 바늘이 시. 피어, 피어, 피어. 어? 피어다. 가보자, 가보자. 으하하하하하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한가운 소식이 있다, 피우. 어, 한가운 소식? 피어. 피어가 선물을 준비했다. 우와, 선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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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다, 피우. 지금 안에 있다, 피우. 우와, 왜 이렇게 했냐, 미니. 야, 마리카라, 이 물. 어, 수고했네. 어, 어. 아이고야. 왜 또 있어. 수고했어?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거지. 궁금하면 마법책을 열어봐라, 피우. 마법책? 어, 좋아. 궁금한 건 못 참지. 어, 그렇지 그렇지. 질수아. 잇, 얍. 뭘까? 어? 이거는 해, 이거는 물인가? 큰 그림도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비옥? 벤츄라 탐정단의 실력을 발휘해서 단서를 풀어봐라. 그럼 열쇠도 찾을 수 있을 거다, 비옥. 우리의 실력을. 발휘해보라고? 어? 아, 그렇구나. 이건 비옥, 탐정, 놀이, 빛젠인가 봐. 아,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우리가 누구? 빛나는 추리력으로 세상 모든 미션을 해결하는 놀이 해결서. 베트라 탐정단. 예. 공예인 찾아서 선물을 받자구. 얼른 단서를 풀러 가볼까나? 걷어. 오케이. 걷어. 펜츄라. 해, 물, 순. 이게 대체 뭘 뜻하는 걸까? 그러니까. 명탐정 철로콤즈는 이렇게 말했어. 사소한 것이 주의 깊게 살펴라. 뭐라 말을 했어? 어? 그러니까 우리도 단서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자. 오, 알겠어, 알겠어. 그럼 주의 깊게 보자. 어. 해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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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찾았어? 어. 주의 깊게 봐도 모르겠어. 어, 뭐야. 어, 어렵다. 다시 봐봐. 알았어. 얘들아. 이것 봐봐. 손목이 강조되어 있어. 어, 그러네. 그러네. 손목? 어, 손목. 왜 손목이. 아까 이게, 아까 이게 작은 바닐리. 여섯 시. 그러니까. 왜 시계? 시계 뭐야? 담가. 어, 바로 이거야. 어? 이 세 가지 단서의 비밀은 바로 공통점이 찾는 거였어. 새 시계, 물 시계, 손목 시계. 다 시계를 가르치는 단서라고. 어, 그래 그래. 어, 맞는 거 같아. 어, 맞는 거 같아. 그러면 저기 시계 근처에 열쇠가 있을 수도 있겠네? 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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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시계 근처는 시계. 시계가. 시계가.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얘들아. 이것 봐봐. 어? 이건 뭐지?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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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쪽지가 있는데? 어? 어? 이게 뭐야? 를. 꽃. 바. 책. 라. 얘들아. 이것 봐. 여기에 숫자가 있어. 4. 2. 6. 1. 3. 오. 전화번호인가? 응. 근데 보통 전화번호는 일곱 자리잖아. 이건 여섯 자리인데? 어? 근데 글자수도 여섯 갠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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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이 왔어. 어? 뭔데? 잠깐만. 자. 이 숫자는 글자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 아닐까? 어? 응. 네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읽는 거지. 오. 한번 해볼게. 네 번째면 책. 책. 두 번째면 꽃. 그리고 여섯 번째면 이. 책. 고. 질. 바로. 우와. 됐다. 됐다. 오. 우와. 제발이 맞았어. 어? 제발이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나 재료해. 응.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조립하는 습관이 있잖아. 그걸 떠올렸지. 히히히히. 대단하다. 그런 책꽂이래. 모자. 오케이. 찾아보자. 진짜 모자 모자. 모자 모자. 어? 단서를 찾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한데? 꼭 추리소설 진공이 될 기분이야. 응. 근데 대체 책꽂이에 뭐가 있다는 거지? 못 보는데. 여기 내가 못 보다는 책들이 꽂혀있는데? 진짜? 진짜? 이 사이에 열쇠가 있는 거 아닐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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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찾았어! 아무것도 없어! 이빼orts. lais. 오. 열쇠가 없으면 단서로 더 숨겨져 있을 텐데? 쪽지도 없고 단서도 없고. 책 제목도 관심 없는 것들 뿐이야. 오. 지금 제 제 분도? 제목? 책 제목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카네기 시리즈, 페로의 역사, 트라이앵글 연주법, 아름다운 세상, 랩투팅하기에 도운 곳, 에디스 독사법! 전혀 모르겠는데? 아닌가? 잠깐! 철록홈즈는 이렇게 말했지. 보기만 하지 말고 자세히 관찰을 하라고! 관찰? 대강 보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뜻이야. 그래! 자세히 살펴보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옆으로! 반대로! 왼쪽으로! 무엇을 찾았어? 나 방금 봤어! 봤다고? 어! 제디가 한 것처럼 옆에서 봤더니 보이던데? 옆으로? 어? 난 못 봤는데? 나만 본 건가? 첫 번째 글자만 읽어봐. 첫 번째 글자? 누군가? 오! 카! 페! 트! 아! 르! 에? 카페트 아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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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단서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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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트 아래! 아! 어떡해! 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쩜 좋지! 나의 통찰력? 이 옆으로 보라는 건 내가 얘기했잖아! 그걸 찾아낸 건 나잖아! 오케이! 누구면 어때? 빨리! 열쇠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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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그럼! 빨리 카페트 아래 찾아보자! 오! 그래! 카페트 아래를 찾아보자! 카페트 아래를 찾아보자! 오! 여긴 없는데? 오! 여기도 없는데? 어? 얘들아! 여기봐! 뭐가 글씨 튀어나와있어! 어? 여기 열쇠가 있나봐! 어! 진짜? 오! 빨리 열어봐! 자랑 쪽지가 있는데? 어? 어? 기러기 타조는 안 친해에? 어? 이게 뭐야? 기러기 타조가 안 친한 거랑 열쇠랑 무슨 상관이야? 이번에도 이 글자 안에 분명 답이 있을 거야! 숫자인 줄 같은 거 없어? 없어! 그냥 자밖에 없다고! 자는 대체 왜 있는 거지? 흠.. 차가 없어.. 어? 나이기 타! 감이 왔어! 이거 맞혀봐! 이거 몇 개? 어? 두 개! 정답! 이렇게 맞히는 것처럼 이 자에 쪽지를 붙이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지! 어? 이걸 맞혀보십쇼! 어? 이걸 맞히는 사람이 정답을 맞히는 겁니다! 어? 어? 정답도 안 보여! 어? 이거 아닌가? 어? 어? 담당! 어? 그냥 둬봐! 어? 이 자에 쪽지를 돌돌 말아 보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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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알았어! 돌돌바리 핫도그 만드는 거 아니야? 핫도그 아니거든! 아니래! 아니야? 자! 기대하시라! 간다! 어? 얍! 이거! 이거 봐! 럭이 조는 친해? 럭이랑 조가 친해? 이게 뭐야! 미안! 나의 실수! 이거 봐주세요! 히타하는? 우와! 쪽지를 돌돌 마니깐 글자가 나타났어! 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뭘! 난 철록홈즈가 말한대로 열심히 관찰한 것뿐! 우와! 그럼! 모모의 리본 치즈도 한 몫했고 말이야! 잘했어! 잘했어! 잘한거네! 잘했어! 우리 그럼 빨리 기타함을 찾아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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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자! 자! 여깄다! 여깄어! 자! 꺼내본다! 이번엔 제발 열쇠가 있기를! 열쇠가 있기를! 제발! 제발요! 제발! 어! 소리 들려! 나이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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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우리의 애들이 다 났었어! 이야! 우리! 빨리 피오 선물을 확인하러 가볼까? 어케! 플랜! 페인츠라! 피오야! 피오! 피오, 이것 봐라! 우리 페인츠라 탐정단의 비난을 추리력으로 열쇠를 세웠지! 멋지다, 피오! 물론, 이 제제 탐정의 활약도 돋보였지! 라고 말하면 부끄럽지 않냐? 이 모모 탐정님이 훨씬 대단했지! 라고 말하는 모모도 부끄럽지! 부끄러워!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라고! 맞아! 맞아! 이제 열어봐라 피오! 오! 맞아! 맞아! 내가 열어볼게! 어, 떨려! 자, 과연! 빨리! 자, 자! 오! 열려, 열렸다! 용란 매직의 그 소환! 우와! 드디어 받았던가! 대체 어떤 선물이 있을지 궁금한데! 우리 빨리 열어보자! 그래! 좋아! 우리 같이 열어보자! 어, 그래! 하나, 둘, 셋! 예! 우와! 얘들아! 이것 봐봐! 출입책이야! 나 이거 진짜 읽고 싶었던 건데! 우와! 대박! 토끼 모양 돋보기! 우와! 이거 너무 좋다! 너무 마음에 들어 봐! 우와! 우와! 얘들아! 이거 봐봐! 황금 손짱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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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황금 손짱이랑 아주 찰떡이대! 우와! 찰떡이다! 우와! 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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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벤츄라 탐정단의 활약을 기대하는 선물이다, 비오! 우와! 고마워, 비오! 비오의 탐정 미션 덕분에 우리가 더 멋진 탐정이 된 기분이야! 우와! 맞아! 그런 의미에서 탐정 놀이 한 번 더 어때? 비오? 미션 제목은? 매직 애교에 갇힌 비오를 구추라고! 괴물 벌레 수화! 벤츄라 탐정단 놀이 사건 엑스파인! 신나게 즐기는 탐정놀이! 그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그림 단서 만들기! 그림을 보고 공통된 글자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거야! 해, 물, 손목의 공통점은 시계! 이런 식으로! 다음은 글자 단서 만들기! 힌트 문장을 써본 다음 글자 수설이 섞는 거야! 원래 글자의 수설을 힌트로 주면 끝! 간단하지? 세 번째는 책 단서 만들기야! 힌트 문장을 정한 후 각 글자를 첫 글자로 하는 책 제목을 짓는 거지! 헷갈리게 하려면 책의 높이만 다르게 놓아주면 돼! 이제 마지막 단서! 길게 자른 종이를 자에다 대각선으로 감은 후 한쪽 면에는 힌트 문장을 다른 면에는 아무 말이나 쓴 후 펼치면 짜잔! 비밀 단서 완성! 친구들도 간단한 소품으로 재미있는 단서를 만들어서 신나는 탐정 놀이를 해봐!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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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ank 아 мень asking if Ó 좋아해서 만드는 맛을 티스톨에 쓰는 화 코로나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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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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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벤츄라! 레이벤츄라! 아마 대신 나는 놀이대사! 레이벤츄라!